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야! 매운 오징어 Step 2 always leave with the right answer very much so you can see it Wait, you can tell me what it's gonna say I'm gonna let you find it 양념이 2분 불린 소금 파란 계란 연료 간다 계란라 흘러 오징어 뼈 바삭 부분도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것 같아요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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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